어머니의 수술 소식에 아들도 병원을 찾았는데요. 어머니의 허리통증 원인을 알아보기 위한 정밀검사가 진행됐습니다. 걸을 때마다 짓누르는 허리통증에 진이 빠져 누워 지내는 것이 일상이었는데요. 게다가 병원 한번 오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과연 어머니는 통증 없이 걸을 수 있을까요? 손정자님.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앉으실까요? 손정자 어머니의 몸은 어떤 상태인 걸까요? 제일 많이 불편하신 데가 어디예요? 허리. 허리. 그리고요? 허리고요. 엉치 여기. 왼쪽 엉치요. 다리 쪽은? 다리는 여기 시리고. 양쪽 다리가 다 시리고. 네, 시려. 왼쪽이 더 많이 시려요? 오른쪽이 더 많이 시려요? 어떨 때는 여자 다리 시리고 어떨 때는 여자 다리 시리고. 검사를 저희가 쭉 했는데요. 진단명은 분리증. 척추 분리증이랑 협착증이에요. 척추 분리증이라는 게 뭐냐 하면 어느 마디를 나올 수 있는데 한자분은 마지막 마디에 여기 5번 뼈가 이렇게 끊어져 있어요. 척추 뼈가 끊어져 있다고요? 모형에서 이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 5번 뼈가 6번 뼈로 건너가는 부분에서 여기 다리 역할을 하는 이 부분이 한마디로 끊어진 거예요. 다리가 끊어지면서 5번 천추 1번이 마지막 마디가 조금 어긋나면서 신경 구멍을 좁히고 협착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긋난 척추 마디로 인해 신경이 눌리고 있었던 거죠. 그 고통을 고스란히 참고만 있었을 어머니입니다. 이게 윗마디는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뼈가 이렇게 연속성이 있는데 이 5번 뼈는 내려가다가 여기 딱 끊어졌어요. 척추를 지탱하는 구조물이 양쪽에 하나가 없으니까 불안정하겠죠. 불안정하면 척추가 빠져요. 빠지면서 신경 구멍이 좁아집니다. MR을 보시면 여기 마지막 마디는 이렇게 새까맣게 막혔잖아요. 여기가 이제 척축 분리증이 여기서 막힌 부위예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기에 수술 일정에 잡히고 어머니에게 최선의 치료 방법을 찾기 위해 의료진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유한자 같은 경우는 전방접근 알리브를 하기로 했는데 분리증이 있는 상황에서 뒤쪽에서 특별히 신경을 보지 않고도 앞에서 인다이렉트 디컴프레이션을 하고 철연을 해도 충분히 증상이 좋아질 수 있는 환자예요. 그런데 앞에 세이크라스 법이 이게 만약에 이게 뒤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분리증 라이시스가 있는 주변 쪽이 어디전도 심하고 해서 뭐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여기서 신경을 찾기가 상당히 까다롭고 접근 자체가 조금 신경 쓰이고 못할 건 아니지만 신경 쓰이고 또 하다 보면 뒤에 이제 근육도 좀 없는 거 손상이 조금 올 수 있고 해서 앞으로 접근해서 하는 게 가장 환자를 위해서 아이디어를 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분은 전방접근 유압술 그 뒤에서는 3, 4번은 디컴만 해주고 나서 고정할 예정입니다. 어제는 잘 주무셨어요? 잠은 잘 오는데 아유 간장 시기 때 그것도 힘들어. 그러니까 수술하기 전이니까 속에 있는 거 비우고 아침에도 의사 선생님 상담을 했는데 시간은 길어도 충분히 뭐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엄마 의지에 달렸으니까 편안하게 편안하게 드디어 어머니가 수술실로 향합니다. 잘하고 오세요. 40분 주무시고. 몇 대가 좀. 네. 잘하고 오세요. 기동하실게요. 네. 맛있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